이렇게라고? 그거야, 그거. 그거야, 그거. 나 웃기고 싶다. 바로 나는 웃기기라도 해야겠어. 자, 갯마을 딱딱딱! 자, 갯마을 딱딱딱! 자, 갯마을 딱딱딱! 몸이 문제야, 감정이 문제야? 둘 다 힘드네요. 내 모습도 하고 있는 지금, 내 심정도. 여러 각도에서 김선호 구속도 한번 찍어주시고. 갑니다. 자, 준비! 갑니다. 갑니다. 자, 준비! 갑니다. 자, 준비! 어? 야, 진짜. 어? 야, 얼굴 너무 이상해! 선호야, 얼굴 이상해! 얼굴! 야, 얼굴도 너무 이상해! 어디 가? 어디 가! 선호야! 야, 김선호 얼굴로 웃길 수 있어요! 그러네! 야, 김선호 얼굴로 웃기네? 오, 아니, 안 끝났어! 오, 아니, 안 끝났어! 오, 아니, 안 끝났어! 그만할게. 둘 다 힘드네요, 오늘. 내 모습도, 이거 하고 있는 지금, 내 심정도. 아 웃겼다 나 중간에 현타 찾고 와 손들고 있는 내 모습과 웃음소리가 섞여 자꾸 어떻게? 분빛이 형 227회였는데 227회였고요 어? 220 어? 220 220 어? 어?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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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위